경남도가 국내 기업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. 이에 따라 분양이 부진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현행 지원요건인 투자금액 30억원 이상, 신규 고용 20명 이상에서 투자금액 20억원 이상, 신규 고용 10명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. 이를 통해 투자촉진지구 내 내수경기 진작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등의 효과 또한 기대됩니다. 한편 경상남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수 55%, 보조금이 64%가 증액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마다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